이런 식으로 나 6년을 갖고 놀고 너 너 가서 백림한테도 이럴 거지? 너 특범 다 갖고 놀다니 오빠 야 이거 근데 나 처음 여자가 이렇게 띄워져 봤거든 나한테 안 들려?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 끼우는 거 어찌 됐든 간에 이 링을 난 처음 받아봤어 나 진짜? 응 여자가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오빠 새끼 젓가락이 뻥 같네 이거? 너 이거 사이즈 알아가는 거야 혹시? 집사함 오빠 받았다 빙빡하고 받았다 되게 이쁘죠 오빠 조개가 널 닮았어 어떡해 아아 아악 야 진짜 사망 와 끝이 없는 거 끝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와 진짜 순하다 진짜 진짜 멋있지 않냐? 멋있어 와 진짜 멋있어 이렇게 많이 먹어보는 거 진짜 와 손에 뽑는 진짜 지금 요안까지는 내비게이션 상 4시간 반이 나옵니다 안 됩니다 이거. 찬스를 2개 남았고요. 뽑을 수 있는 것은 이제 4개가 남았어요. 어 4개나? 지우개, 배달, 아바타, 그 다음에 메뉴 바꾸기. 근데 현실적으로 배달이 이렇게 무가요. 그건 재킷이야. 올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아바타 역시 그리고 무한까지 누구 본날밖에 없을 수도 없습니다. 그렇죠. 만일에 지우개 찬스가 뽑혀가지고 여러분이 무한을요. 안 갈려면 그냥 여러분 모두 성공.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. 왠지 서운해 야. 그거는 상관없는데 저희가 어차피. 야 그러면. 저희도 같이 말하잖아요. 알았어 형. 이번에 진짜로 하는데. 방금 진짜 가자. 아 진짜. 이건 어떤 동생도 참을 수 없는 상황이고. 아니야 니가 얘기해. 내가 봤거든. 먼저 하려. 괜찮아 나 먼저? 그럼 내가 할게요. 그게 아니고. 생각이 있는 거야? 형 하세요. 그러니까 뭐냐면. 생각이 났어요. 뭐냐면. 화나신 거예요. 화나신. 그럴 수 있어. 생각이 나면 그럴 수 있어. 내 말이도 급하면 그럴 수 있잖아. 이거 오늘 오늘 운에 맡겨봅시다. 예능 진짐 있게 한 번 진짜. 진짜. 눈으로 한 번 해보자고요. 이거대로 우리가 가고요. 그래요. 그럼 이게 나오는 게 뭐가 좋나? 두 개 중에 뽑는 게 아니라 두 개는 네 개예요. 게리 형이. 게리 형이 뽑혀야 되는 거죠. 면제 나오면 다 성공이죠. 그죠. 끝이죠. 일단 그건 아니야. 아 그거 바꾸기야. 한 장 더 뽑을 수도 있어요. 한 장 더 제가 뽑아. 아 맞다 맞다. 제가 뽑을게요. 네가 뽑아. 아 근데 왜 이렇게 운 없는 둘이 자꾸 뽑아. 야 이번엔. 야 넌 운 있냐 네가 뽑아. 야 이번엔 지우개 뽑자. 형 지우개 형. 아 다 나와요. 야 운 없는 거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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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운. 야 운. 야 언제 한 번 다결해 누가 제일 운 없는지. 야 운 없는 거 같아. 대결 한 번 해 누가 제일 운 없는지. 야. 야. 그럼 우리가 하나씩 뽑을게. 그러면 그게 운 없는 거였으면. 그래. 순서대로 순서대로. 순서대로. 네가 둘이 뽑아. 내가 내가 해서 펼칠게요. 그래요. 눈 없는 우리가.